안녕 오늘 음악방송에서 못 봐가지고 되게 아쉬웠겠다 늘 그죠? 네 저도 오늘 음악중심 못 가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민주도 오늘 원래 볼 수 있었던 건데 민주도 못 만나고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내일 그래도 마지막 음악방송 하나가 더 남아있으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펜타이너를 시작할게요 광장 까다로운 뭐지 아쉽게 날아오면 물고기 و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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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들 오늘도 오기 전에 포토카드 3장을 찍었다고요. 오늘도 포토카드를 아 포토카드가 아니지 폴라로이드 나 왜 자꾸 포토카드라고 하니 폴라로이드를 3장을 찍었는데 이것도 세 분을 시청을 해볼게요. 오늘은 과연 누가 뽑히려나 그래도 뭔가 공정하게 대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. 마지막 진짜 내가 좋아하는 행운의 사실. 이거 끝나고 드릴게요. 내가 숫자 4를 또 좋아하잖아요. 다들 아시죠? 지금 딱 4번 분께서 엄청 화나게 웃고 계신데? 1번, 2번, 2번, 3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8번, 9번, 10번, 11번, 12번, 13, 14번? 아 15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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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번, 17번, 18, 19, 20, 21번, 21번! 어우 21번 아니세요? 오 별반 이지럽은 안오셨어? 어머 바로 다시 보면 어 그러면 아 전달은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아 아쉽지만 못오셔서 실제로 이렇게 기뻐하시는 얼굴을 못보는게 너무 아쉽네요 무사히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opened 1번 2번 3번 5번 6번 8 9 10 11 12 13 14 18번 축하드려요 아 사진은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여기 40번분 21번분 18번분 이렇게 사실 셋 다 다 잘 나와서 아무거나 드려도 좋으실 거예요 제가 셋 다 잘 찍어놨거든요 그러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너무 귀엽잖아 예쁘다 7분 3분 2분 1분 3분 물 3분 30분 그리고 8분 이상 30분 2분 30분 30분 뭔가 토끼채가 좀 시크해 보이지 않아요? 아닌가? 나 오늘 좀 시크해 보이지 않아요? 아니요. 그쵸? 아니 장난치지 말고 놀리지 말고 제대로야. 아 진짜. 아른거려. 너무 귀여워. 느낌이 너무 좋아. 너무 부드럽잖아. 너무 부드럽잖아. 어? 인형 파는 사람처럼 너무 그랬나? 너무 귀엽잖아. 이번에 오프닝 곡 때문에 오프닝 인형을 선물 받아가지고 오프닝 소스켓 스키! 비슷하죠? 오프닝 소스켓 스키! 아무튼 아무튼 오늘 음악방송에서 못 만나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또 마음 담아서 내일 더 열심히 예쁜 무대 하도록 할 테니까요. 마지막 방송까지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근데 뭔가 벌써 마지막에 너무 안믿인다.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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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많이 죽어가지고 그쵸?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도 팬이 들어오셔서 응원곡 들으면서 무대 했잖아요. 또 그만큼 뜻깊었어가지고 좋을 수만은 없는 법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앨범 때는 더 좋은 앨범이랑 더 좋은 곡으로 올테니까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셨는데 다음 앨범 언제 나오냐? 다음 앨범 어떤 곡이냐? 무슨 느낌이냐? 이런 걸 많이 여쭤보셨는데 저도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제가 아는 거랑 글래시가 아는 거랑 지금 정말 똑같고 아무 지금 다음 앨범에 대한 계획은 없어서 혹시나 기대하고 계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뭐 그래도 최대한 이번 연도 안에는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해볼 예정이라 네 그것만 생각해주시고 또 세상에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져 나가면 제가 조금씩 조금씩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죠? 네 그러면 내일 음악방송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지금 몇 시인가요? 9시 20분 9시? 9시 20분? 이런 이런 시간이 늦었어 얼른 빨리 들어가서 아기들도 많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푹 주무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저는 가볼게요 내일 무대를 위하여 내일 이끼가요에서 만나요 어디 가요? 이기 가요!